BMW 3시리즈 330 모델 246 2002년씩 90만 원에 메이브 했어요 두 개가 400만 원이라는 거 50만 원 중반 정도 14만 원 정도 돼 지금 현재 스코어 1000이 넘어갔어 왜 때리는 건데? 이동은 안 되는 거 지난번에 테일램프를 바꾸고 나서 관련 법령을 보니까 원래 램프의 모양과 다르면 불법이더라고요 불법이고 246의 테일램프가 드디어 중국에서 도착을 했어요 신품, 정품을 시킬까 하다가 알리산을 하나 시켰어요 그리고 한별샵에서 트렁크 스위치 부분에 달려있는 미등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스위치 어셈블리를 신품을 주문했고 아직 도색은 안 한 상태인데 트렁크 쪽에 등을 가려면 안쪽에 커버를 탈거해야 돼요 탈거한 김에 지금 미리 달고 달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도색을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일단 먼저 오늘 달려고 해요 구독은 했나? 한번 꽂아볼까? 램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오케이 바꿔보자 돌려 오래 썼다 반대편 오케이 됐어 됐어 그쪽 정도 사갔지? 네 안 들어오더라 빠꾸덩이잖아 네 다 녹이 났었네 이게 퍽 하고 손을 다치게 해 다 들어오네 안개등 그렇지 안개등은 한쪽만 들어오네 싱글은 하나만 이렇게 들어온 차들이 있어 이것도 되게 비싸 얼마나 비싸요 기억이 안 나네 이거 한 10만원 했던 것 같은데 10만원 넘었나? 되게 비싸요 뭘 해도 비싸 살짝 붙여넣어야 했더니 접착성이 아주 좋은 걸 붙여놓으셨구나 빵 불어먹었어 구멍에 나면 살짝 뚫어서 가면 되는 거 아냐 손가락 짜릴 뻔했네 약간 요각도 했지? 봐봐 뱅션 자 다 됐어 오늘 작업 끝 불법이더라고요 불법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불빛이 너무 약해요 정면으로 보면 화나는데 옆면에서 보면 잘 안 보여 뒤에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나의 위치 그리고 나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광량이 중요해서 안타깝지만 비싸게 샀거든요 이거 그때 얼마 줬지? 한 70만 원 줬다고 그랬나? 한 70만 원 줬는데 다시 타고 하고 관련 법령에 맞는 거는 이제 상위 버전 그러니까 이 같은 차량의 상위 버전의 순정 부품으로 장착하는 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로 M3 모델로 제가 다시 구했어요 이런 건 진짜 중복인데 사실 알리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착하기 전까지 광도를 알 수가 없어 장착 핏이나 그런 건 다 좋았는데 핏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일단 이걸 달아놓으니까 차주가 싫어하더라고 꼴 보기 싫다고 아이씨 돈을 계속 쓰네 자 M3용 오 영롱하네 쓸데없이 영롱한데 일단은 달아보자라 이거는 해외에서 직고로 사왔고 한 6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왜 내가 기억을 못 하냐면 주문을 하고 한 한 달쯤 걸려 그래서 그때 결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한 60만 원 정도 줬고 저기 한 70만 원 정도 줬는데 저거는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 알리산 아이씨 이 영상은 알리산의 폐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진짜 알리 알리 형들 진짜 옛날에는 이베이였는데 말이야 지금은 이베이가 오히려 물건이 좋아 요즘엔 그 이상한 물건들이 다 알리러 갔나 봐 안 보여? 응 어 2,4,6 테일램프 한 10년 만에 떼보는 거 아니야? 거의 그 정도 된 거 같아? 한 10년 됐지? 기억을 할 수가 없지 이렇게 트렁크에 들어가서 마시지 마 마시지 마 하면서 떼던 게 10년쯤 된 거 같아 아니 2,4,6의 문제가 아니라 테일램프를 뭘 떼본 게 한 4년 이상 된 거 같아 머리를 일단 트렁크 안에 넣은 게 오래된 거 같아 형이 막 빼고 있는데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 예전에 막 막 욕하면서 막 빼고 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 오래된 얘기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나트만 살짝 힘 풀렸으면 램프를 안으로 밀면서 손으로 하면 드르륵하고 풀려 힘을 안 받으니까 옛날에 2,4,6 동호회 활동하면 마트 주차장에서 동호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거 하고 있으면 마트 주차장 관리인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급하게 한 두 명이 가 음료수를 막 사와 마트 안에서 우리 샀다 우리 마트에서 지금 소비를 하고 주차장에 있는데 뭐가 문제냐 마트모터스라고 불렸잖아 옛날에 몇 개 있어? 이마트모터스 홈플러스모터스 몇 개 있었어 한번 켜보자고 깜빡이 한번 켜봐봐 얘는 확실히 박네 비교가 안 된다 진짜 밝혀요 브레이크 한번 됐어 내가 밟아볼게 니가 뒤에서 봐봐 와 진짜 와 거의 뭐 후보로는 게 보이는데 이 정도 돼야지 와우 왜 이렇게 남의 업장에서 다 일을 하고 그래요 아 정말 아니 우리는 하고 있으면 바쁘니까 나도 원래 바빠 우리 매장은 돈 벌어야 되니까 현이랑 만날 데가 없어서 우리 가게 온 거 아니야 혹시? 중간에 어디 근처에서 만나려고? 카페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마트 모터스, 홈플러스 모터스 야 나 학교 이사 가 학교가 바로 앞이라 만남의 장소가 필요한 거네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소소한 변경이기 때문에 얘랑 나랑 약속 잡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와야 돼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학교 근처를 찾아 보다 보니까 우리 동탄점하고 한별샵이 딱 레이더에 걸리더라고 근데 여기가 제일 가깝잖아 여기가 제일 가깝지 모르겠다 이 램프 바꿔야 되니까 램프를 어차피 세트로 다 바꿔야 돼 아 그럼 그거 땡기면 후방 카메라도 갈아야 되겠다 후방 카메라를 왜 부러뜨린 거야? 내가 힘이 좋았어 드릴링 하다가 확 AS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객님의 과실입니다 뒤에서 받쳤어도 부서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신차 사고 나면은 BMW에다가 AS 해달라 그래야지 걔네들한테는 내가 말을 못 하거든 이렇게 보면 둘이 분업화가 돼서 되게 철저하게 막 되게 열심히 잘하는 거 같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어 이게 순정 같고 훨씬 예쁘지 이걸 안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원래 순정이 이렇게 생겼어 아 이 램프 어떡하지? 중고장터에 당근 거래를 해야 되나? 알리에다 팔아? 또 괜찮네? 이베이에 팔아버려 당근에다 팔아 어? 미안 내 가게인데 왜 주변인 같지? 주변을 왜 물어보라고 해? 무리가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카메라가 약간 좀 재질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어 1544에 2287이에요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잘 만들었네 번호판 플레이트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번호판 새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세자리 번호판까지 가면은 네가 원하는 감성이 없어질 텐데 또 그거는 좋아해 아 그래요? 그건 예쁘죠 유럽 같은 그 선택적 감성이야 지금 달아 놓고 나니까 얘가 훨씬 만족스럽긴 해요 근데 이거 두 개 값이면 정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지도 모르겠어 하하하하 한 백 백 백 백 한 이십 정도 썼으니까 정품은 못 살 거 같은데 그래도 살걸요 살 수 있어? 정품이 한 백 얼마 하는 거 같은데 하찌라 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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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 값 주고 에프털이 나갔네 그 얘기를 왜 해가지고 속쓰리게 이겨버리고 있었는데 이 시트 메모리 되디? 안 돼 이게 안 되지 지 맘대로 움직여 버튼 누르면 자기 맘대로 움직여 그치 하여튼 배선 깔끔하게 해가지고 마음에 들어 한별샵 대표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많이 고생했지 많이 우리 DIY 여기서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작업하는 건 사실 금방 끝나는 거 같은데 하하하하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하하하 갑자기 존댓말로 바뀌었어 고생하셨습니다 차주가 만족했으면 되는 작업이죠 오늘은 차주가 옆에서 직접 확인감독 관리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옆에서 은근 잔소리하는 잔소리를 안 했지만 그 표정이 잔소리야 우리는 바로 네 들어가세요 저도 들어가야 돼요 뭐 어딜 들어가? 가게 안에 들어가야죠 하하하하 그 시트는 내가 기증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하하하 나 이제 시트 없어졌다고 좋아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쓰시고 하하하하 안녕히 가세요 하하하하 뒷모습이 훨씬 예뻐 훨씬 더 등이 확실히 딱 인상을 달라지게 만드네 브레이크 등도 시인성 확실히 좋네 깜빡이도 잘 보이고 수원 차량등록사업소 가고 있어요 온 김에 새자리로 바꾸고 딱 예쁠 것 같아 내 것도 바꿀까? 아우디도? 방금 계획이 수정됐어 어디 번호판도 바꾸고 이사력 번호판도 바꾸고 이거 BMW 센터 가서 19,000원 주고 샀는데 번호판 바꿔가지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사력 번호판도 바꾸고 중대로 eth 정품 가드 이건 15,000원 이유는 유럽차관래 예쁘다 상담상 그 오일 안 자빠지게 조심해 자빠지면 어떡해 어저께 준혁이가 트렁크에서 오일이 샌다고 한참 3구를 찾고 있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여기 스페어 밑에서 오일이 새 사장님 여기서 오일 셀 데가 없죠? 위에 오일 있겠지? 트렁크 봤더니 오일 자기가 갈고 폐유를 4L짜리 통에 담아서 여기다 놨는데 뚜껑을 똑바로 안 닫는 거야 거기서 뚝뚝 떨어지니까 주차만 있으면 여기 오일이 보이는 거야 먹으면서 새해 줄 줄 알았겠네 폐유 폐유 오일이 하나도 없어 4L이 꽉 차 있었을 텐데 카센터에 가져오면 버려주는데 3구? 3구 이건 어떻게 하지? 이게 꼭 필요하다는 사람한테 나눠줄까? 팔 게 아니라 그냥 줄까 한 거지 하지만? 사용하는 의도가 아니라 연구용으로 가져가실 거고 꽃뿌려 하실 거고 장착하면 이게 또 불법이니까 내가 이거를 중고로 팔 수도 없고 불법이지만 혹시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이사력 타는 분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처럼 첫 번째 댓글로 잘 보았습니다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제가 테일램프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는 첫 번째 댓글을 다시는 분한테 드릴게요 언제 올라가요? 제가 테일램프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이 말이 이 영상이 제일 마지막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게 영상이 올라가고 1분이 안 돼서 그 댓글이 달렸다 그러면 인정 안 함 영상이 올라가고 영상이 끝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댓글을 다 하는 분 중에 제일 첫 번째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테일램프 필요하신 분 지금 다니고 다니면 불법이긴 한데 그래도 필요하다 뭐 제가 드리는 건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이게 알리에서 지금 70만 원 정도에 판매했었고 제가 그 정도 가격 주고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한테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테일램프가 깨졌거나 그러신 분들은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임시로라도 장착할 수 있으니까 246 프로젝트는 계속될 거예요 246 프로젝트는 계속될 거예요 꽉 잡았을 때 패드 가루가 원래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날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뭉쳐 버리는 거지 뭉쳐서 붙어 있는 거야 너무 여기 고열에 의해서 패드도 원래 고온, 고압으로 압축해서 만든 거잖아 가루 원래 가루거든 실제로 만드는 거 가서 보면 꽉 눌러서 만들어 얘네들도 가루가 생겼다가 꽉 눌리니까 거기 다시 뭉쳐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걸 디파짓 그리고 그 디파짓을 떨어뜨리는 거는 고속 주행하면서 급제동을 하되 풀 브레이킹이어야 되고 풀 브레이킹을 하면서 마지막에 정지하면 안 돼 마지막에 놔야 돼 정지하면 다시 붙어 버려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한 곳에 딱 또 붙여 놓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정지하면 안 돼 그리고 원래 새 디스크도 그렇게 길을 내야 돼 브레이크 잡으면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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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니까 디스크... 디스크가 휜 거 같다고 잡혔다 놨다 잡혔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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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이다 캘딸 15 15 15 15 16